자 그럼 이제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네. 네 어떤 종합도 궁금하실까요? 어 펄어비스라는 종목이 좀 궁금하고요. 게임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평균가 비중 알려주세요. 예 3만 2천원의 평균 단가고 비중은 50% 정도 됩니다. 오 수익을 그래도 지금 보고 있는 수익권 구간 아니신가요? 아 예 좀 들어간 지가 좀 되긴 했는데 요 근래에 게임즈컴이라고 좀 메이저한 컨퍼런스가 있었어서 거기서 좀 호평을 받아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추세를 봐서 조금 좀 의견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은 뭐 또 신작 그리고 게임에 대한 또 중국 이런 키워드 붙이면 쭉쭉 가는 것도 맞는데 펄어비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아서 마음의 안심이 놓입니다. 일단 수익권이거든요. 네. 잘 들어가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 더불어서 뭔가 좀 알고 투자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우선 우리 시청자님에게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펄어비스.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이 사실 맞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게임 관련으로 계속 세터가 이어지고 있죠. 사실은 저는 게임주는 제가 좋아하는 섹터는 아닙니다만 우리 시청자님이 저점에서 매수하셔서 지금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선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중요 섹터가 신작 그리고 신 캐릭터 그리고 이제 각종 이벤트 그러니까 부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 게임이 출시 전에 우리가 부스를 활용해서 그 게임이 얼마나 큰 매출을 달성할 건지 그런 것도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은사막이라는 게임 아시나요? 저는 사실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검은사막 그러니까 제가 알 정도면 진짜 인기가 많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검은사막으로 이제 펄어비스 같은 종목 펄어비스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영업이익을 남겼어요. 이런 부분이 호재성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펄어비스 또한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한 상승세가 있었죠. 단 그러고 나서 우리가 테마성이 소진됐을 때는 다시 하락세를 이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주는 추세였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할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신작 그리고 신 캐릭터가 나왔을 때 굉장히 큰 호평을 받으면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 다음 신작이 뭘까요? 펄어비스는 제가 쭉 지켜봤을 때 검은사막 다음에 붉은사막이었습니다. 자 붉은사막이 진짜 예고편이 공개되고 나서 조회수가 엄청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오면서 주가도 같이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유럽권에서 게임부스를 설치를 했는데 그 대기시간이 대략 3시간 정도 대기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국내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유럽권에서도 성공할 수 있으면 다시 펄어비스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제가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은 좀 괜찮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재무재표 먼저 볼게요. 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2023년 4분기에는 적자였어요. 그것도 2022년 4분기에는 164억이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는 다시 똑같은 수치로 마이너스 164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4분기에는 마이너스로 200억으로 좀 더 높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적자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소 위험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게다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작이 너무 큰 선방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주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유보율과 부채비율이었는데 부채비율 또한 지금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만 퍼센트입니다. 게다가 부채비율은 67%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이 회사가 가진 튼튼한 어떤 재무재표에 관해서는 튼튼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산가치 또한 BPS가 11,800원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2023년 4분기에 11,800원이었다가 11,400원 그러니까 2022년 4분기에는 11,400원에서 이제 BPS가 좀 더 올랐다는 과정에서 이 주가도 같이 오를 수 있다. 게다가 추정치까지 12,000원으로 찍혔다면 이 종목을 지금 당장 매도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길게 보셔도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직전 고점에서는 이제 7월 달이었죠. 종가가 44,000원, 44,000원까지 가고 47,000원 부근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주는 기간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붉은 사막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주어지고 실제적으로 발매가 되면서 끝까지 가준다면 이 종목은 단기 고점을 뚫을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단,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분기 실적에도 적자였고 연간 실적에도 적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길게 보는 것보다 직전 고점을 뚫었을 때 즉 4만 8,000원에서 4만 9,000원 사이에 도달했을 때 저는 매도가로 지정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지정을 해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저는 굳이 드리고 싶진 않지만 손절가라기보다는 이 종목이 만약에 깊은 조정을 받고 시장에 같이 밀리면서 조정을 받았다면 그때 다시 한 번 전화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 네네. 네, 시청자님 지금 보니까 매도 말고 길게 좀 끌고 가자고 했는데 워낙 또 길게 들고 가셨던 종목이다 보니까 어떻게 엉덩이 싸움 해야 되는데 괜찮으실까요? 어, 네. 좀 운이 좋게도 아직은 손이익을, 이익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기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채널 구독하고 알림하면서 좋은 정보 또 외적으로도 더 계속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앞으로도 소액 극대화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주변을 많이 알려주세요. 주실랭 재밌다 이렇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떡 선물 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전화 제작진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동적이네요. 또 이렇게 저의 건강까지도 챙겨주셨는데 여러분들의 계좌 건강도 저희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026558-9082번 문자는 샵 9083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이클23님께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또 오셨고 카니님도 그리고 베아트릭님도 오늘 기대해 볼게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문자 그럼 사연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3384번님이에요. BMT고요. 12,150원의 30% 비중입니다 하셨어요.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긴 하나 지금 뭐 대안권래 관련주로서 엮이면서 2분기 실정은 부진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주가도 좀 빠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재무제표를 보면은 나쁘진 않거든요. 보면 뭐 빚도 나쁘진 않게 나와있고 유보율도 좋고요. 퍼센테이지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빚이 막 150% 미만인 건 좋은 종목이다. 딱 BMT가 그런 종목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BMT가 문제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BMT라는 종목이 우리 시청자님이 그렇게까지 고점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랙몬데이 때문에 가슴이 많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BMT 같은 경우에는 피팅, 벨브, 원자력 관련해서 이제 화성밸브나 선광밴드는 다 가는데 아 진짜 BMT만 안 가니까 답답하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단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앵커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실적이 조금 지지부진해서 이 종목 또한 주가가 계속 횡보하고 그러니까 하락하고 나서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분석을 먼저 잠시 보겠습니다. 자 2021년 그러니까 2021년 4분기였죠. 연간 실적입니다. 1000억 그 다음 연도 1400억 그 다음 연도도 1496억으로 소폭 상승했어요.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전년 그러니까 2022년 4분기보다 2023년 4분기가 낮게 나왔습니다. 게다가 분기 실적으로 보자면 여전히 흑자로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2024년 2분기에는 14억이고 1분기에는 28억이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성장성 그리고 어떤 거시적으로 볼 때는 조금은 흑자냐 적자냐 이 문제 싸움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BMT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비율이 105%예요. 이 부분을 보시면 게다가 유보율은 2500%거든요. 이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종목이 굉장히 튼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제 우리가 어떤 가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를 인수할 때 유보율이 튼튼한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안정성 있게 이 자리가 좋구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종목에서 내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BPS 빠질 수가 없죠. 청산 가치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재무제표 볼 때. 그러니까 BPS 대비 PBR이 몇 배에 거래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1배예요. 원래 한국은 1.5배 그리고 1배 2하면 좋습니다. 그럼 1.01배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약간은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차트로 넘어갈게요.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금액이 12,150원입니다. 12,150원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큰 가격에 매수하신 건 아니에요. 다만 주가가 시장의 밀림과 동시에 같이 빠진 거지.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좋고 건강했고요. 그다음에 차트상에서도 시장의 밀림에 따라 동시에 밀린 것이지 우리 시청자님 잘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종목은 길게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또한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제가 없었고 이제 기본적 분석에서 문제가 없었고 기술적 분석에서도 보자면 딱히 그렇게 우리가 실수한 부분도 없습니다. 단 이 종목이 길게 끌고 갈 수 있으나 이 시장이 회복함에 따라서 같이 회복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직전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거래량 대비 이 거래량과 비슷하거나 3분의 2 정도 올라왔을 때 매도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직전에서 장대양봉을 뽑아줬던 종가가 13,600원이거든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이 12,150원에서 매수를 하셨던 그 구간보다는 약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청자님이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점이 9,990원까지 빠졌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손절가를 드리자면 솔직히 8,000원 그러니까 길게 봐서 8,000원입니다. 8,000원까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님이 제가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진입하신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이제 13,500원 구간까지는 조금 기다려주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이죠. 이런 종목들은 잘 잡으신 걸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제표 건강하고 길게 끌고 갈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타점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BMT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어요. 그럼 이어서 또 전화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왔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저희 주실래에 전화하실 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전화하게 되셨나요? 아, 그 유튜브를 이렇게 경제 채널을 좀 즐겨보는데 뭐 이것저것 보다가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채널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점심시간마다 이거 하길래 네. 협도 주시길래 또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주식 좀 관심 많으신가 봐요. 어, 뭐 불장에 올라타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심장의 사나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제가 그 며칠 전에 액연 케미칼 14,200원에 비중 15% 정도 담았습니다. 음, 최근에 또 화재 발생 사고 이슈를 보고서... 네, 네. 그 이슈 보고 또 올라탔습니다. 아, 그쵸. 또 심장이 또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올라타신 것 같은데 네, 단타예요? 아니면 장기로 조금 보시는 거예요, 이걸? 뭐, 장기로 보진 않고 모든 종목을 좀 짧게 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못 빠져나와서 좀 이제 다시 올까 싶어서 지금 문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화끈하신 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시간에 매매해서도 급등한 종목은 액연 케미칼이 될 것 같고 뭐, 하루만 해도 정말 9% 껑충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일단 보면 오늘도 4%? 장기전으로 이 전고체 이슈, 배터리 이슈를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지금 시청자님 얘기로 짧고 굵게 볼만한 테마성으로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될 건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저는 우리 시청자분께 너무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을요? 일단 이 종목 또한 굉장히 좋아요. 오늘 시청자분들이 꽤나 상당하신 분들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정말 행복하고요. 이렇게 진짜 행복할 수 있으면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액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우리 시청자님이 저점에서 매수하신 것도 맞고 최근에 수급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딱 보고서 체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안 좋은 사건이 있었죠. 전기차 배터리 폭발에 의해서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기차 화재 우려 속에서 원래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액연 케미칼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개발을 하면 이런 안정성을 좀 더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다 해서 단독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 개발의 기대감 속에서 액연 케미칼이 주가에서 조금은 수혜를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런 어떻게 안정성을 보완하고 우리가 이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에 관해서 어떻게 끌고 갈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액연 케미칼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그렇게까지 크게 주목을 받냐라고 보니까 기업 분석을 먼저 볼게요. 연간 실적으로 보자면 물론 2021년 4분기에는 1조 5천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4분기에는 2조였고 2023년 4분기에는 약간 지지부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유보유과 부채비율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정성 지표예요. 안정성 지표에 화면에 보이시는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2020년에는 유동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갑자기 유동비율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같은 구간에서 놀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이 회사가 투자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부채비율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액연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고 회사도 잘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유보율 또한 경제학적 시점으로 보자면 1500% 이상이 좋은 건데 지금은 2900%입니다. 약 2배죠. 이런 부분에서 액연 케미칼도 튼튼한 회사라고 볼 수 있고 PBR 또한 1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패스가 15,000원이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종합차트에서 딱 열어서 볼 때 우리 시청자님은 매수를 아주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4,200원에서 비중이 15%입니다.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아주 비중 조절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 부분이 저는 아주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죠. 목표가를 산출을 해야 돼요. 직전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크게 나왔던 때가 종가가 13,900원입니다. 근데 그 13,900원을 뚫고서 윗고리를 달았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죠? 이제 올라갈 거라는 신호겠죠? 그리고 주가가 하락했다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올라가고 여기서 우리 시청자님이 실망하시면 안 되는 게 약간의 횡보 그리고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잘 견뎌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추가 매수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당가를 조금씩 낮춰서 가는 전략도 좋지만 저는 굳이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 약간 기다리면서 17,5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종목은 2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 8월에 윗고리를 달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장대항공이 나오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19,000원 이상까지는 윗고리를 달아줬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종목 또한 2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고 단기적으로 보자면 17,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애견케미카를 적당한 가격 그리고 적당한 비중으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손절가를 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드려야 된다면 직전 저점에서 8,900원보다 약간 높은 9,800원으로 제가 손절가 제시해드리고 단기 목표가는 17,5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7,500원 잘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종자님 단기 트레이딩 원하셨잖아요. 아우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지금 매수 타점 너무 예술이라고 하니까요. 이익실현 타점도 예술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술을 아는 투자자분이었어요. 텀블러 선물 드릴게요. 축하드려요. 텀블러 감사합니다. 네, 방송 끝나고 저희가 제작진 꼭 전화 가니까 텀블러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연들은요. 진짜 어? 나 주식 좀 하는데? 하시는 분들이 전화도 이렇게 사연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서도 아 이렇게 사람들은 타점 잡는구나 이런 종목 보고 있는구나 이런 것도 공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너튜브를 보니까요. 지금 뭐 간본님께서 리나누나 오늘도 고우세요. 고맙습니다. 저보다 저보다 또 동생분이신가 봐요. 무지개님은 오늘 장이 너무 재미없어요. 맞아요. 또 이런 장이 재미없는 날도 있습니다. 카니님은 살려만 드릴게. 이게 오늘 장 아닐까요? 하셨는데 전문가님, 장이 좀 이렇게 재미가 없는 날에는 좀 어떻게 하세요? 맨날 주식시장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재미가 없고 변동성이 크고 이벤트가 많을 때는 저는 장사 접습니다. 이런 날에는. 장사 접어? 네. 장사 접고. 무조건 이제 분석을 해야 되죠. 아 그때 노는 게 아니라도 분석을 한다. 시장 분석을. 그렇죠.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는 거죠.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시장에서는 우리가 돈을 벌라고 하면 또 잃거든요. 그래서 내 돈을 지키자라는 마인드. 그 마인드셋을 하면서 우리가 관망을 해준다면 우리가 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관망하는 자세를 지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재미예요. 너무 재미없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장에서 아 이때는 공부할 시기를 나한테 주는구나 생각하시고 기업 분석, 시장 분석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사연들 만나볼까봐요. 다음으로는 6918번님의 동국산업 살펴보겠습니다. 9,090원에 25% 비중 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배터리용 니켈 도금광판 본격적으로 양산한다 이런 소식들도 있었었는데 오늘은 또 1% 강세하지만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이때 좀 이제 힘을 매집해 놓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언제 좀 이렇게 시원한 슈팅을 보여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철강 중소형 섹터로도 분류가 되고 그리고 풍력에너지로도 분류가 되죠. 엮이는 게 많아요? 그렇죠. 엮이는 게 많죠. 하지만 그만큼 엮이는 게 많으면 우리가 상승할 때도 정말 많은 상승이 될 수 있지만 또 가파르게 내려갈 때는 정말 빠르게 내려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테마성이 많이 엮여 있으면 그에 대해서 장점이 있고 또 단점도 있다. 단점이 있는데 단점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 이제 풍력에너지 쪽으로도 많이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있을 미국 대선 쪽에서도 사실 트럼프는 이런 친환경 자원에너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분류를 하자면 헤리스 쪽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9,09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 일단 차트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대개 주식은 3파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보면은 일단 제가 체크를 해드리자면 1파가 먼저 나왔어요. 1파 그리고 2파 나오고 3파 정도가 나오고 나서 조정을 줬죠. 이 부분이 우리 3파 정도가 나왔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적으로 슈팅 나왔을 때 먹고 빠져나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위험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고점에서 많이 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유의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내가 기준을 잡을 때는 바로 기업 분석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기업 분석을 강조해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국산업이 나쁜 거냐? 그건 아닙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늘 흑자였다가 갑자기 2023년 4분기에 마이너스 200억 정도 찍혔죠. 그 다음에 2024년 4분기에는 174억으로 흑자 전화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단 근데 저희가 볼 때 에스티메이트는 추정치입니다.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는 이렇게 기록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티메이트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믿기보다는 참고용으로만, 진짜 참고용으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유보유가 부채비율을 보시면 636%예요. 근데 추정치에서는 85%로 전년 대비 약간 높아진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150% 이하의 유보유는 1200%에서 1000% 이상이면 좋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는 가장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부채비율이 69%면 대략 2 정도를 곱해보면 얼마입니까? 거의 130 정도 나오거든요. 140 정도. 그러면 유보율에도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1000%에서 1200% 사이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것 또한 150% 이하의 1200%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도 튼튼한 회사라는 거죠. 단 여기서 PBR과 BPS가 7,000원 그리고 PBR이 0.6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발행 주식수 대비 PBR은 54,000원 그리고 PBR이 0.6배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좀 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데 BPS가 7,300원에 게다가 PBR이 0.6배였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다시 차트로 들어갔어요. 청산가치가 7,600원인데 1만 5백원까지 올라갔다는 건 다시 말해서 고평가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점에서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매매할 때는 BPS를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9,090원까지 올라올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아까 우리가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에스티메이트 추정치 또한 흑자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써져 있고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하반기에 우리가 실적이 나왔을 때 이 종목 또한 많이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비중이 25%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관망하는 자세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거기서 우리가 횡보기간을 걸을 때 거기서 약간의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은 있지만 지금 비중이 약간 높기 때문에 10,090원 근처까지 오면 종목을 약간만 수익보고 빠져나오는 것을 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고점에서 다시 한번 조정 중에서 반등 졌을 때가 이 부분이거든요. 4월 3일이죠. 종가가 9,400원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의 목표가를 진짜 짧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9,400원까지만 보시고 빠져나오는 것을 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BPS를 꼭 보시면서 아마 대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6918번님 떡 저희가 드릴 예정이니까요. 전화 받아주시고 제작진이 전화 드리면 거기에 또 주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떡 선물 세트 저희가 드리도록 할게요.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또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 너무 환영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 이 종목은요. 농심이고요. 네. 화 16만 9,500원이 10%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물을 타야 되는지 아니면 반템이라도 손절해야 되는지 싶어서요. 언제쯤 사신 건가요? 그러면. 6월에 구매를 했거든요. 아, 올해 6월에 좀 매수를 하셨군요. 6월에 구매해서 중간에 또 한 번 또 5% 했다가 5% 추가로 했는 거거든요.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때 좀 좋았던 시기여서 아마 같이 들어가자. 10%도 좋고 오른다고 해서 했는데 자꾸 빠지는 거 같아가지고 지금이라도 5%를 다시 덜어내야 되나 아니면 5%를 더 추가를 해야 되나 싶어서요. 아무래도 가격대가 평량가가 높아서 좀 그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전문가님께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고민 많으시겠습니다. 분위기 좋을 때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거를 저희가 시원하게 간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분위기 꺾일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K-푸드에 대한 외국인들의 사랑이 너무 열렬했기 때문에 꽤 오래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라면이란 음식 같은 것들은 꾸준히 우리가 매일 사들이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위기가 왜 갑자기 꺾이게 된 건지 좀 오늘 또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된다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선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하락기가 맞으면서 우리 시청자님은 좀 놀라셨을 수 있는데 일단 그 이유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2분기 컨센서스 하회 등에서 이제 그런 부진한 실적 때문에 약간은 하락세를 탔었습니다. 게다가 주가가 많이 시세를 분출했었어요. 이유는 뭐였죠? K-푸드 관련해서 주가를 많이 뽑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를 많이 뽑고 나서 실적이 부진하다면 주가가 또 엄청 많이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농심이라는 종목이 많이 하락세를 탔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우디에 K-스마트판 구축 소식에서 급등을 했던 기억이 있었죠. 7월 달에. 그만큼 이 농심이라는 회사는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도 많이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업이익인 거죠. 그래서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어요. 에스티메이트에서도 꾸준히 상승하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재무제표를 먼저 보자면 안정성 지표 또한 유동 비율이 200% 이상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정성 지표라는 것은 그만큼 그 회사가 진짜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유동 비율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 비율을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빚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앵커님 유동 비율이 많아야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런데 농심이라는 종목은 유동 비율이 부채 비율이 몇 배냐면요. 부채 비율 대비 유동 비율이 엄청 높아요. 그만큼 이 회사가 안정성이 높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돈이 많다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크게 우리가 문제를 실을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니다.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아까 애견케미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비슷하죠. 그래서 BPS가 43만 8천 원이에요. 게다가 PBR은 0.9배죠. 진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K푸드라는 섹터, 그런 테마 이슈로 인해서 시세 분출을 했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46만 9천 5백 원 부근까지는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양이랑 좀 비교 분석해 주시면 안 돼요. 삼양 같은 경우가 글로벌 판매가 더 많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소유들이 폭발적이다 보니까 삼양이 잘 가면 그럼 농심도 잘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엮어서도 한번 비교 분석해 주세요. 그렇죠. 이제 삼양을 보자면 차트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K푸드 이슈에 대해서도 많은 음식력 업종 그리고 우리가 이런 농심이나 오리온, 혜태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농심에서 볼 때는 우리가 환율 하락 수혜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심이라는 종목 또한 삼양보다는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물론 삼양도 해외 수출이 많아서 환율 하락 수혜로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에 비하면 농심은 약간 다소 불안정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 하락 수혜주 중 하나라고 또 말씀을 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밤에 금리나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을 거고 앞으로 갔을 때 전망적으로 보자면 환율이 약간 소폭 하락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심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다시 보자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46만 9천 5백 원이잖아요. 비중 같은 경우에는 10% 비중 조절도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약간의 비중 확대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46만 9천 원에서 우리가 조금은 평당가를 낮춰주는 전략으로 가서 여기 한 43만 원 구간까지는 좀 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 졌을 때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빠져나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은봉이 많이 나왔던 부근에서 절반을 나눈 값으로 49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0만 원 선에서 제가 목표가로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0만 원 선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어떻게 속이 좀 불연해지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량도 들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같이 들고 계셨어요? 네네. 라면 좋아하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저희가 또 응원하는 마음 담아되니까 연락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식품주 들고 계신 분들은 또 한두 개씩 더 섹터를 모아서도 매수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궁금한 게요, 전문가님. 분위기 좋을 때는 또 어떤 섹터가 잘 가는 주도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반도체 하나, 두 개씩 또 모아서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데 포트 안에 같은 섹터 두세 개 넣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트 안에 같은 섹터를 두세 개 넣는다는 건 그만큼 그 섹터에 대해서 믿음이 강하다는 거고. 확실히 있는 거니까. 그리고 섹터가 같으면 또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 나쁘게는 보지 않지만 우리가 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보다 섹터에 대해서는 순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좀 더 길게 보자고 한다면은 그냥 같은 이제 우리가 수익을 봤을 때는 같은 섹터에서도 같이 수익 실현하는 것을 저는 좀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섹터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섹터의 이슈가 끝나면은 많이 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섹터에 대해서 이슈가 부각되고 주가가 상승하면 정리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새겨드리시길 바라겠고. 이어서 문자 하나 빠르게 볼게요. 0877번님입니다. 비치로셀이에요. 1만 8700원에 15% 비중 담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치로 정말 갈 수 있는 건지 비치로셀 어떻게 보실까요? 비치로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스마트 그리도 그리고 전력 저장 장치로 많이 분류가 됐었어요. 오늘도 6%대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눈오피를 어디까지 봐야 되나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치로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경향이 있을까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또 조정기간을 좀 깊이 주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띄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말씀 좀 좀 변동성이 컸다. 변동성이 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1만 8700원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당가예요. 그렇죠? 네. 여기서 지금 수익 중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업 분석을 먼저 들어가서 무조건 재무제표부터 봐라. 네.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bps 청산가치가 11,000원. 그리고 우리가 추정치에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죠. 저런 것도 체크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비치로셀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저점을 뚫다기보다는 직전 저점 부근까지는 와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1만 8700원 구간보다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도 수익 구간이신 거 축하드리지만 여기서 수익을 좀 더 보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부딪혔던 매물대 구간에서 약간 하단 구구니 2만 1천 원까지는 보셔도 충분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만 1천 원까지 한번 쭉 들고 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치로 가는 비치로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떡 선물 세트 저희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가는데 안 받는 분들 많으시다고 해서요.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목 상담 진짜 많이 왔대요. 제작진 분들이 와 시간이 없는 게 아쉽다 하실 정도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올 테니까 월금 오후 12시 15분에 꼭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전화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